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지금 2파 상승 이거 준비중인 시바 강세가 또 급증을 했다는데요. 지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고래들이 신고점 찍었던 페페에서 시바인으로 이동중이다. 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00억원이 매일매일 거래가 된다는거죠. 코인의 시장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를 한다. 그런데 오늘 가장 핫이슈 이거에요.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고 우리 시바인의 ETF가 지평선에 지금 보이고 있대요. 이거 내용 빠르게 볼게요. 몇가지 핵심적인 요소 때문에 시바의 가격이 급등을 했다. 가장 먼저 고래활동 시작했다는거죠. 주요 투자자가 개구리 페페에서 강아지 시바로 상당한 자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게 시바의 미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보여준대요. 대체 얼마 들어왔길래 이렇게 호들감이냐. 7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4조원. 이게 시바에 들어온거에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신고점 찍은 페페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서 내려가고 있고 대신에 시바인 후에 이렇게 진한 초록불 들어왔다. 페페의 관심과 주목 그리고 자금 이거를 지금 시바가 흡수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랠리에서 지금 시작한 시바의 상승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였던거죠. 시바의 시장활동 즉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어제 하루만 쳐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원 이만큼이 거래가 된건데 주요 투자자 그러니까 고래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거죠.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계속 말해왔던거 중기성향의 보유자 보유만 한다. 형님들 이렇게 기다린다. 82%가 홀딩만 한다. 이게 지금 깨지고 있는거에요. 지금 시총이 168억 달러 찍었습니다. 에이다 아시죠? 에이다. 이더리움 경영진이 만든 2017년에 나온 이 근본있는 코인 이 형님이 지금 165억 달러에요. 시바인후가 재낀겁니다. 이 강아지 얼굴 달고 나온 민코인 이 유행 따라가는 이 코인이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거 보시는거에요. 여기에 지금 돌고있는 소문 시바의 ETF 가능성이 열려서 시장이 흥분했다는거죠. 이더리움 ETF까지 성공을 했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타자로 시바 ETF를 예견하고 있다는거에요. 왜냐 시바인후 개발자 쿠사마 시토씨가 ETF 타당성 문의를 공식적으로 넣은거 확인됐습니다. 이게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이 생기는거에요. 시바인후 ETF도 준비하고 있구나. 이 세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의 강세가 형성된거고 장기적인 전망도 유망해 보인다는거죠. 투자자 신뢰 ETF 개발 활발한 시장 반응 이렇게 관심 계속 가져오니까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된다는거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 갖고 있으면 뭐 오르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 바꿀 폭등이 여기 시바인후같은 민코인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제발 보유하시라는겁니다. 제가 갖고있는거 이 물량 비싸게 사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업비트해서 시장가에 되는 만큼만 주워 담으시라는거에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게 두개가 얘네에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세계인후 투자금이 코인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구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구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인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번째 불린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거에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거에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는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거 뭐에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돼요. 중요한건 시드가 되는거에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거에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구요. 한분 한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같은 정보들 전달해드려서 이거를 자기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건데요. 제일 중요한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된다는거에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되는 상승 보여주는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만에 290배 2만9천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거에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퍼센트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거에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자한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